지금 1분의 시간 동안 두 선수가 탐색전 계속해서 빈틈을 찾고 있는데 빈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하나를 가려서 바로 줄을 주고 해야 됩니다. 정지현 선수에게 지금 빠뜨루를 주고 있네요. 정지현 선수가 30분 동안에 공격해서 성공을 못해 1승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몸을 잔뜩 지금 바닥에 붙이고 있는 정지현이고요. 정지현은 30분만 버티면 1승을 따니까. 자 돌린다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아 역시 세계 최고의 옆불리기. 다시 한 번 돌아갑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갑니다. 자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두 바퀴를 돌려냈던 박은철입니다. 박은철입니다. 대박. 박은철. 정지현이 이제 공격하겠죠. 정전을 뺏기고 나면 누구나가 다 따고 싶은 욕만이 있는 것 때문에 정지현이 이제 공격할 겁니다. 앞서 정지현 선수는 싱보누 선수에게도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그렇죠. 박은철 선수는 가급적이면 공격보다도 성공을 잘 방어하고 기회가 되면 공격에서 다 득점을 하는 그런 작전으로 가겠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1회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